드디어 여기 역사에 왔습니다. 역사로 돌아다. 타고 봐야 되거든요. 앤 더블러도 있어요. 이거는 열차에서 저녁을 줄 때 필요한 표고요. 저는 7시쯤 먹을 거라서 두 번째 콜에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플랫폼 5번으로 갑니다. 마하니가 가야 되는 거는 2, 1 엄청 길다. 비행다. 3, 2, 2 진짜 좁다. 침대 봐봐, 2 여기야? 2 2는 우리 조회 아니야? 이렇게 조작하는 게 이렇게 오면 방에 있는데 되게 어렵다 2번인데 위에가 침대로 변하는 것 같고 여기 1층 같은 거는 나중에 버튼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돼 있는 거래요 이런 것도 처음인데? 이게 뭔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 마시는 데가 따로 있고 여기 남자와 여자 화장실이 있거든요 엄청 넓어 넓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기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하루 동안 누구 기차의 모습이 여기가 저녁에 어떻게 침대로 변하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수건을 주네요 좀 이따 씻을게요 어떠세요? 신기합니다 처음 타보는 거라 그러니까 어렵다 처음이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지금 게스트 디렉터리 지금 게스트 디렉터리 이걸로 한번 이거 보내 봤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책자가 있긴 한데 여긴 뭐지? 멋있다 여기 위로 조명을 올리면 팔 내리면 로우 밤에 맛있게 그리고 여기 거울이 있고요 이건 케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올 때마다 케빈을 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 지금 갈 준비를 맞추볼까요? 이제 식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 위로 올라가면 풍경들을 볼 수 있는 돔 형태의 그런 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음료를 마시면서 전일적인 풍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지금 벤쿠버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차에 엔진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출발할 수 있을까요? 기차 여행의 낭만이 사라지고 있다 식당 칸을 가기 전에 중간에 약간 카페드리아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티랑 음료, 쿠키, 과일 되게 많이 구비가 돼 있어서 심심하실 때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몇 시간? 5시간? 전혀 아무튼 오늘 지금 캐나다 벤쿠버에서 지금 제스퍼까지 하루동안 기차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벤쿠버입니다 중간에 엔진이 고장이 나서 딜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벤쿠버인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아날로그 끝판왕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묶고 있는 이 침대 칸 자체가 2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일단 와이파이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이제 인터넷과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냥 자연을 구경하고 약간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의 아날로그 삶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콘센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많이 쓰면은 배터리가 달잖아 그러면 충전하려면 또 저기 식당 앞에까지 가야 돼 식당 코너까지 가야지만 내가 충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무튼 굉장히 시설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만큼 이 옛날 그 아날로그의 감성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아까 제가 보니까 확실히 여기 케빈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있는 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독 룸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신 그런 서양 커플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은퇴 여행을 기차 여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벤쿠거부터 해가지고 프론토까지 진짜 횡단을 하는 거예요 며칠을 걸쳐가지고 횡단을 하는데 이 기차 안에서 숙박을 하면서 먹고 자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자연을 보고 약간 이런 은퇴 여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부부가 굉장히 너무 젊은 층에 속해 있다 우린 거의 애기다 싶을 정도로 다 나이 드신 그런 서양 부부들이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약간 여행을 하시는 그런 기차 코스인 것 같습니다 24시간 동안 식당 코너에서 무료로 차랑 커피랑 쿠키 과일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음료를 안 사도 충분히 식당칸에서 즐기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묶고 있는 1층 2층 콩보로 돼 있는 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100만원 이상 해요 근데 오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에 한 60만원으로 밥 두 번 공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침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오퍼를 중간중간 BRAL 홈페이지에서 할인된 가격에 그런 티켓을 예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셔서 홈페이지에서 그런 오퍼가 있을 때 얼른 할인된 가격에 예매를 하시면 좋다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흑이 암흑...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진부씨요? 몇 시인 줄 아세요? 5시 41분 지금 거의 밤 9시란 말이야 이 정도의 빚은 아무튼 지금 거의 완전 깜깜한 밤 9시 갔단 말이야 밖에서 우리나라처럼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두번째 식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부부와 함께 저격사를 했는데요 식전빵부터 소프, 랩요리, 메인요리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고스로 디저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바뀌고 있어요 직원이 와서 이렇게 직접 침대를 만들어 줍니다 매트리스까지 해 주네 아 밑에 해주는구나 스포랍 막 아저씨 멋있어 뚝딱뚝딱 신기하다 술사 갑자기 호텔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식국도 왔습니다 지금 2층 침대부로 아까 아저씨가 2층 침대를 만들어 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식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내일 아침 셰스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잘 돼 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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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동안 기차 타기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아니 진짜 생각보다 잠자리가 편해서 괜찮았어. 근데 무조건 하루 동안 기차 탈 거면 이코노미 말고 돈을 더 투자하셔서 무조건 침대칸으로 하세요. 진짜 침대칸 짱. 이코노미 말고 돈을 더 투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수퍼 여행 시작합니다. 갑니다. 저희는 제수퍼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 렌트카레 사서 가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거 뭐야? 똥인데? 오빠 이거 똥이야? 똥 밟았어 오빠. 안 밟았네. 저 똥이야? 염숫 똥 같은 거 같은데? 응. 왓? 동화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수퍼입니다. 제수퍼는 약간 뭐라고 해야될까? 작은 스키 리조트 타운? 와 설산이 지금 제 뒷쪽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완전 멋있어요. 여기는 동화 속 그런 곳 같다 약간. 응. 그렇지? 동화의 나라다니까. 근데 사실 지금 기차가 너무 늦게 등착해가지고. 너 방금 똥 밟았다. 아이씨. 왜 이렇게 똥이 많아 여기. 여기야 여기. 아이씨. 아니. 하하